팔레스타인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이스라엘 M60 탱크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은 왜 탱크에 돌을 던지고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 소년은 왜 탱크에 돌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2023년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수천발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자랑했던 아이언돔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이 날아온 거라고 했는데 그 가자지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 전쟁과 관련돼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해서 장벽이 설치가 돼 있고 철책선으로 막아놨습니다. 통제하는 지역이라서 누군가는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통제된 곳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유대인들 가자지구에 있는 아랍인들 민족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합니다. 그 무장단체 하마스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과격한 어떤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죠. 팡팡팡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하마스 요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실제 이거 뭐라고 하죠?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뭐라고 합니까? 이거 뒤에 이렇게 모터다가 우우우 하고 오는 거 이거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철책선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격하겠죠. 반격을 했더니 이제 철책선을 뚫고 그 장벽을 넘어서 지상군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민간인들을 잡아가는 등등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격전 플러스 지상전까지 이제 전개가 되었고 이 과정 중에 피해를 보는 거는 무고한 시민들.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벌써 이제 사망하시거나 또는 잡혀가시거나 그 고통 속에 살고 계신데 이런 전쟁이 어디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중동 정세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는 중동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볼까요? 중동. 우리 세계사 하시는 분들 들어봤죠? 중동. 여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한 지도로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을 이슬람이란 종교가 강력 강한 지역 그리고 건조기후 지대 여기를 이제 우리는 중동이라 불러요.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중심에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니 이란 있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건 우리가 딱 봐도 압니다. 왜요? 일단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 곳이고 중동하면 떠오르는 국가들 이란, 사우디, 이쪽이잖아. 이스라엘 지역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개죽하게 이렇게 생겼거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가 이만큼 가자지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가자지구, 서한지구 자,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 요르단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있는 곳이죠. 이 지역을 원래 지역 이름이 뭐였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얘들아, 팔레스타인은 민족 이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통칭하긴 하지만 지역 이름이었다고요. 이 팔레스타인은 예로부터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던 곳입니다. 왜냐고요? 유대인이 믿고 있는 종교, 유대교 그리고 크리스토교의 성지,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예루살렘을 크리스토교에서도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고 있잖아요. 세 개의 종교가 만나는 곳, 여기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만나는 곳, 여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뭔가 이제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지역을 이제 크리스토교 기독교에서는 이제 가나한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유대에서는 그래서 뭐 가나한 지역 젖과 꿀을 흐르는 무슨 가나한 땅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지역이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하마스를 비롯해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전쟁이 터져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지만 실제 가까운 역사를 돌아보면은 전쟁이 크게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무려 4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 국직국직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1, 2, 3, 4차 중동전쟁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이야기 그래서 무장단체 즉, 이슬람의 무장단체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1, 2, 3, 4차 그리고 뭔가 숨어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설명해 주겠다? 여기 시리즈 캐스트의 대표 웅플릭스 두둥 이거 이제 홍본데 2020년에 제가 웅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뭐부터 찍었니?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무려 이 3개 시리즈를 2022년에 했었죠. 나름대로 되게 신경 많이 썼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2023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영 회장에 대해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랬다?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중국사로 좀 넘어왔죠?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양안관계 현재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걸 좀 살펴봤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해서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웅플릭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뚜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속보입니다. 중동전쟁 그 프리뷰 미리 살펴봅시다. 또 너냐? 영국이 나왔어요. 아이 참 정말 영국 자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 댓글 달건데 세계에서 무슨 분쟁이 터졌대. 왜? 왜? 뭔데? 고개를 들고 봐봐. 영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을 거야. 영국이 영국했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우리 세계사신을 치고들 알죠? 세계사에서 세계사의 제국주의 시대 전후로 해서 뭔가 이제 뭔가 일어났어요. 다 영국이에요. 영국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했던 국가였기도 했고 그만큼 영국이 이제 발을 빼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분쟁에 씨앗을 심어놓고 왔죠? 이거 저는 수업시간에는 영국이 싸놓은 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싸놓은 똥이 여기저기 똥을 많이 싸놨어요. 그 똥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너냐 영국?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영국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리뷰로 가볍게 살펴볼 건데 새삼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에서 이렇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공감 못하는 걸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가면은 다시 얘기합시다. 2023년 10월 7일 이게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비스트리트 어플을 좀 지울 거고 그랬나? 제가 손으로 그리잖아요. 다 그리거든요. 근데 그리는데 이게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거 보세요. 암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잘 그린 거라서 보여드린 거야. 자 근데 이 둘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으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왜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했는가? 그 배경을 찾아보면 가봅시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민족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히틀러한테 이제 학살당하고 한참 홀로코스트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만이 동학자 왔나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히틀러 얘 때문이야? 아 근데 좀 더 거슬러 가볼까? 1차 대전 아 그래 1차 대전 때 영국이 또 트롤짓 했거든 영국이 또 영국했거든요 그것 때문인가? 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스만 제국 아 오스만 제국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아 그때부터인가 보다 아니 로마 아 로마 때부터인가? 아니 그 전부터예요.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다 볼 수 없으니까 로마부터 봅시다. 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보세요. 북아프리카부터 지금의 에스파니아가 있는 지역 그리고 영국이 있는 지역 쭉 가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 걸쳐있죠 거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왜 가지고 왔느냐 잘 보세요. 이 보시면은 5대 교구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의 5개 교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 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총 5대 교구가 있었대요. 그렇대요. 근데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탄압했잖아요. 로마의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 즉 크리스트교 기독교로 갑시다. 기독교의 성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겠죠.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제 숨어들기 시작한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를 잃은 거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요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때는 요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입니다. 다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트로폴리스를 수도로 두고 요 동쪽에 이제 로마가 있었는데 이게 전성기 때의 모습이에요. 거의 로마 제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비잔티움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6세기 무렵까지는 그러그러 했거든. 6세기 무렵까지는 그래도 크리스트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유럽 문화권 유럽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7세기에 바로 옆에 있는 어디? 아라비아 반대에서 어떤 종교가 태어났다? 이슬람교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가 여기서 생겨나요. 그러면서 메카, 메디나가 여기 있으니까 점점 성장하더니 여기를 이제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유대교에서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기독교에서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성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면 세계 종교의 뿌리가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곳이다. 특히나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장악했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거의 아라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빈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라빈들이 많이 살았거든. 자 근데 오스만이 휘청하게 됩니다. 언제? 19세기 넘어들면서. 이게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졌고요. 나폴레옹 시기를 거쳐서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우리 세계사 친구들. 그래서 19세기 중반쯤이 되면 이 자유주의 혁명이 유럽이랑 여기저기 막 뻗어나가면서 각 세계 각 지역에 민족주의가 발응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나폴레옹 전쟁 전후로 여기저기 나폴레옹 막 찌고 다니니까 어? 야 우리끼라도 모여야 돼. 민족주의가 발응하는 거야. 근데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 다종교주의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고 있는 대제국이었거든. 그랬거든. 근데 민족주의가 발응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야 우리 독립할래. 우리 자취할래. 흔들리게 되겠죠. 예전만 못했던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민족주의가 발응하는 그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시기 때 휘청! 하면서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졌는데 이거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에요. 식민지 쟁탈전. 누가 누가 더 많이 먹을래?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둘이 싸웠네? 어 누가? 여기는 이제 연합국이라고 하죠. 연합국과 여기는 동맹국 이렇게 부르는데 협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나중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누구? 독일 오향 제국 올스트리아 헝가르 제국 그리고 여기는 오오스만 제국입니다. 중요한 거는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게? 역사가 스포죠? 얘네가 이겼어요. 이겼어. 그래서 패전국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겪었다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 그 전에 겪어났던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고요. 전 세계가 거의 전쟁터에 휘말렸던 그런 세계대전이 된 겁니다. 너무 끔찍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승전국과 패전국 나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졌어요. 그걸 지금 따져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보는 거니까 지워봅시다. 다 지우고 오스만에 대한 이야기만 볼게요. 영국이랑 오스만이 지금 적국이잖아. 서로 상대국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1차 대전 때. 중요한 건 영국이 오스만 제국이 생각보다 잘 싸우는 거예요. 자기랑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국이 생각한 것보다 오스만 제국이 생각보다 잘 버텨. 아 이거 오스만 제국이 어떡하지? 영국이 잘하는 거 있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으키는 거. 그래서 오스만 이 오스만의 집을 벗고 있던 아랍인들을 찾아갑니다. 누가? 헬리 맥마은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차갑게 생겼어요. 콧날 딱 이렇게 생겼어. 헬리 맥마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도와줘. 어? 야 너네 아랍인들 있잖아. 너네 지금 아랍인들 너네 오스만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어? 야 너네 오스만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오스만은 튀르크족이잖아. 너네 아랍인이잖아. 좀 괴롭혀줘. 오스만 좀 안에서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의 독립국가를 우리 영국이 지지할게. 너네 그거 만드는 거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누구? 후세인 핀 알리가 후세인입니다. 어? 개꿀. 알았어. 너 약속 지켜. 알았어. 꼭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후세인과 맥마은이 협정을 맺었다. 1915년 한참 전쟁 중이에요.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후세인과 맥마은이 협정을 합니다. 뭐라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의 국가를 만드는 걸 영국이 지지한다. 지원해줄게. 근데 그 끝에 뭔가 좀 점점점 하는 걸 남겨놨죠? 영국이 영국한 거예요. 뭐라고? 아 근데 그 시리아는 그 거기까지야. 확실하게 시리아 그 지역을 얘기를 안 했어. 그 시리아가 뭐 거기까지? 알았지? 그랬더니 여기서는 약속 지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후세인 맥마은 협정입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잘 그렸죠? 아무튼 자 이렇게 됐는데 요 맥마은이라는 사람은 요거 눌러보세요. 양안관계 중국 같으면 네 번째 코끼리와 용 야 여기 눌러봐.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여기 가시면은 저예요. 저예요. 여기서 인도랑 중국 간의 어떤 국경 분쟁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 맥마은 라인. 맥마은 라인이에요. 그때 나오는 그 맥마은이 지금 방금했던 이 맥마은이야. 이 맥마은이 그 맥마은이에요. 영국이 영국하고 있는 거잖아. 전세계 영국이 싸놓은 똥이야. 어마어마하다고. 그랬다고. 이때 나왔던 맥마은이 이 맥마은이다. 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맥마은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놓고 영국이 아니 근데 아니 저거 좀 포기하기 좀 그런데. 야 이리 와봐. 친구야. 우리 그냥 오수만 제국 제끼고 이거 우리 나눠먹자.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야 중동 우리끼리 나눠먹자. 영국이 프랑스한테. 개꿀인데? 아 둘이 좋지 뭘. 나눠먹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대전.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서구 열강들끼리 제국주의식이기 때 서로서로 얼만큼 더 많이 가져갈래. 거기다가 독일이랑 영국이 패권전쟁을 하는 거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1차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땅 까먹게 한 거예요. 나눠갖자. 근데 중간에서 러시아가 어 알았어 내가 보증서 줄게. 영국과 프랑스가 협정을 맺는데 이제 러시아가 알았어 내가 이거 비밀조약이에요. 비밀조약인데 러시아가 알았어 내가 거기서 보증서 줄게. 이렇게 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사이크스피코협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딴 거예요. 1916년이야. 무슨 얘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래 1915년에는 아라비아 국가를 만들어주겠대요. 누가? 영국이.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좀 아까웠나 봐. 프랑스랑 같이 가서 야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 거기 우리 나눠 먹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비밀협정이었지만 나중에 러시아가 이걸 폭로합니다. 러시아가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고 나서 이걸 폭로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세상이 다 깜짝 놀란 거지. 영국이 이중계약 맺은 거잖아. 이중계약이면 다행히 줘. 그럼 영국이 착했지. 과연 이중계약으로 끝났겠니? 그럴 리가. 영국도 갑시다. 여기 보면은 아서 벨프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벨프어. 다크스쿨이 좀 있으시네. 나랑 비슷하네. 아무튼 벨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1차 대전을 하는데 영국이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힘들었겠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산을 자랑했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죠?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 이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야 전쟁할 때 좀 재정적으로 좀 도와줘라.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에다가 너네 유대인들의 그 성지 예루살렘 있잖아. 아 그지요. 맞아. 거기다가 유대인 국가 만들 수 있게 우리 영국이 너네 지지해줄게. 자 봐. 같은 지역에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1915년 벨프어 맥만. 뭐 벨프어 맥만이 되나 봐. 후세인 맥만. 다음 1916년 그 같은 지역에다가 프랑스랑 영국이 서로 나눠 먹겠다. 사이크스피코. 1917년 1년 단위로 1917년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주겠대요. 아 환영하겠지. 그렇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맺은 게 벨프어 선언입니다. 이게 1917년이에요. 같은 지역에 똑같은 지역에 각각 다른 국가 각각 다른 이권을 영국이 심어놓은 거야.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1915년 후세인 맥만 1916년 사이크스피코 1917년 벨프어 선언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다 약속을 한 거야. 여기다가 각각 다른 이권을 심어놓은 거예요. 자 다같이 맞이합시다. 영국 진짜 영국이 영국겠죠. 이거 어떡할 거야. 그죠? 영국이 영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란의 분쟁의 씨앗이 그렇게 심어졌다. 가까운 역사를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시다. 2차 대전 터졌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한다? 얘가 등장하죠? 그죠?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 뭐 했니? 어떤 특정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의적인 악의적인 그런 여론전 선전전 이런 거를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저기 뒤로 밀어서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이 히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이제 지지세력 본인의 어떤 권력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유대인에 대해서 뭐 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무려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학살했었던 정말 인류사 최악의 학살 장면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일으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히틀러 나치 독일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본인들이 원래 가고자 했었던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도망쳐서 유럽에서 나와서 어디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왜? 영국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다. 해서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게요.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죠. 이게 1947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의 모습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색깔이 들어간 거 있죠. 무슨 색입니까? 분홍색? 뭐 그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쩜쩜쩜쩜쩜쩜쩜 요게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고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1947년 이제 UN에서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1차 중동전쟁할 때 볼 거야. 근데 이때는 어?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반 반땅해? UN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생각해서 반대했겠죠.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1949에서 67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 가자지구랑 이렇게 거의 점조직이죠. 거의 다 이스라엘이 싹 다 장악하고 아랍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아 또 특정 나라 얘기하면 또 댓글 달리라. 안 할래. 아 그래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우리가 살고 있는 하지마. 얘기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막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차이나타운을 여기저기 만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차이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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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만들어. 그런데 갑자기 차이나타운이 많아지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독립할 거야. 라면서 갑자기 자기네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대한민국 안에 뭐라고 할까?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하니까 차이니스 코리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갑자기 차이니스 코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립하겠대.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엄청나게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별이 다섯 개 하는 곰돌이 푸아저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그 꼴이야. 지금 그 모습이야. 그것도 그렇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같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만 보는 거예요. 누가 조코나폭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살던 땅인데 나가래.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게. 2000년 전에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럼 한국인들은 야 중국 너네 간도 내놔. 만주내놔. 그거 원래 1000년 전에 우리 고구려 땅이었어.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물론 지금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보는 거지 거기에 얽히고 설킨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같이 판단하지 않읍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같이 판단하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 자 네탕나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총리예요. 자 현재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굉장히 극우성향을 보입니다. 굉장히 극우성향을 보이고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2021년에는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점점 더 우경화되는 거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네탕나오가 자기 주변에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자꾸 나랑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층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관계 정상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어요. 요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에서부터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류를 거쳐서 사우디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는 큰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거든. 그 사업 속에서 네탕나오, 이스라엘, 사우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혀 종교가 다른데 이슬람, 유대교 전혀 다른데 둘이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의 성사 직전이었죠.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엄청난 방공망을 자랑한다고. 첨단 기술과 군사 체제를 자랑해요. 정보력 같은 것도. 이거를 사우디가 좀 탐내하는 거지. 아, 이거 나 우리한테 수출해줘. 왜? 사우디 건너편에 이란이 있거든. 그래서 사우디랑 네탕나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하마스가 여기에 이제 뭔가 회방을 놓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해석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정당이자 군사 조직인데 만약에 둘이 관계가 개선이 되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둘 다 순입합니다. 순입화의 대장이었던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지. 게다가 이랑과 사우디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중국이 최근에 이랑이랑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어요. 중국이 우리가 중등에서 관계 조정자 역할했다. 대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 이랑과 사우디가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참 신기한 게 이란의 시야파인데 여기도 순입화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랬거든. 둘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굉장히 셈법이 지금 복잡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무장단체가 있어요. 여긴 또 시야파입니다. 이스라엘 이란이랑 같은 시야파야. 근데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나 어떤 전투력이 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최근에. 움직입니다. 이제. 얘네도 이스라엘로 공격을 한 해만에 막 그러는 중인 것까지는 봤어요. 자 거기에 누구도 있어.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르단과 레바논 전부 다 아랍권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여기 빼고 싹 다 이스라엘 국가야.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원 전부 다 아랍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세력 내에서도 시야파랑 순위파가 나뉘어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경쟁을 하지만 이런 모습인 거지. 거기에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을 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만 떴죠. 한국만 뜨자마자 다들 잠깐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지금 멈칫하는 중인데 복잡 다양하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화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부틴 젤렌스키 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만 싸우고 있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기도 별이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별이 다섯 개 여기는 대만이라 해 하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호시탐탐 계속해서 대만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잖아. 그게 정치적인 속셈이든 그게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것이든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잘 안 봐서 그런데 아즈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도 계속 싸워요. 알아요? 둘이 몇 년 전에 큰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분쟁 중입니다. 이걸 원래 러시아가 조정해주면서 러시아가 여기서 강력하게 좀 개입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러시아가 크게 개입을 좀 빼니까 얘네들이 또 엄청 싸우고 있는 거야. 전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단체가 또 싸우고 전쟁을 한 거잖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 자 진짜 이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평화의 시대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고 평화의 시대에서 자라왔고 평화의 시대에 익숙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안관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류사를 봤을 때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엄청난 절대 국가 밑에서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많지 않거든.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앞서 걱정하라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선생님 진짜 전쟁하면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면 뭐해요?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수능부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볍게 살펴본다 그랬죠? 가볍게 살펴보시고 프리뷰는 여기까지인데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 때 어떻게 됐는가? 이 이야기는 12월달에 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12월달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중동전쟁 오직 웅플릭스에서만